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범죄다이소라 불리는 이재명이가 놀라 자빠질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현동 비리 의혹과 쌍방울 관련 의혹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을 넘어서 생물학적으로도 영원히 감옥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의 측근들이 줄줄이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는 결국 이재명이를 종착지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이의 똥줄도 지금쯤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련 인물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위증교사 혐의로 이화영이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이화영의 뇌물 혐의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해온 형사육부에 배당했는데 위증교사 의혹은 이화영의 뇌물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사건 증인들이 기존의 진술들을 바꾸면서 이화영이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부수 아태옥 회장은 지난 1월 15일 열린 이화영의 5차 공판에서 2006년 지인을 통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소개받았다. 가끔 연락하던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안부수 회장이 지난달 18일 열린 29차 공판에서는 이화영의 소개로 김성태 회장 등을 알게 됐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기 일주일 전 집 앞 카페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김성태 전 회장이랑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허위 진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안부수 회장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지난달 20일 이화영이가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 정황을 끌어내기 위해서 안부수 회장에게 위증을 요구했으니 위증교사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위증교사범은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지인들의 일부 진술도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화영의 최측근 여성인 A씨입니다. 이 A씨는 지난 3월 14일 열린 이화영의 20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닌 내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지난달 7일 열린 27차 공판에서 방용철 부회장이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A씨를 만났는데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A씨에게 법인카드를 줬다고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화영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지난 2월 11일 열린 이화영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9년 1월 중국 출장 당시 쌍방울 관계자가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북한 인사 및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쌍방울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위증 논란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최근 A씨와 신정국장을 불러서 당시 재판에서 한 증언에 진위를 따져물었다고 하는데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가 만든 투자조합인 제우수 1호 투자조합에 1억을 투자했다고 자신의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투자자는 이화영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에 이어서 이날도 이화영이를 재차 소환해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데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의 대가로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의 대북사업권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화영이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화영이의 변호인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군과 전혀 상관없고 당시 하노이 회담 결렬로 대북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화영이만 빼고 대북송군과 관련된 관계자 다수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이화영이가 이렇게 자꾸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본래 받아야 할 죄값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얻어 처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위증교사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고 이화영이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이화영이도 진실을 털어놓는 것만이 그나마 감방에서 단 하루라도 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차피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린 이재명이 지켜보겠다고 거짓말이나 있삼았다가는 여우같은 마누라 토끼같은 자식들을 이제 살아생전에 감옥소 밖에서 만나기는 힘들 겁니다. 부디 이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검찰은 당분간 주 2회 이화영이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여 입을 열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는데 이재명이의 선대본부장 출신 백현동 로비스트 이른바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인섭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섭의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로부터 총 77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섭의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한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인섭의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용도를 자연 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애시당 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기획됐다가 민간임대가 10%로 줄고 분양주택이 90%로 늘면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3천억 원대 분양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인섭의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자신이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인섭의가 수감 중에도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와 특별 면회 등으로 옥중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인섭의가 77억을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백현동 사업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제대로 걸린 사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인섭의가 로비 대가 금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는데 자신이 로비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남시에 대한 자신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 소송이 김인섭과 이재명의 발목을 제대로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이는 꼬꾸라질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